오늘 저녁은 고추장불고기 이거 양념은 아까 30분 전에 했었고요 이거 금방 볶아서 밥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오늘 저녁은 고추장불고기 수시대에 나아가고기 휘파리에 올려줍니다 소스와 소스는 고추장불고기 비힘은 고추장불고기 고추장불고기 비힘은 고추장불고기 들을때 고추장불고기 집반찬의 완성은 깨죠 오늘의 밥은 고추장불고기랑 마늘종볶음, 멸치볶음, 잡곡밥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밥은 고추장불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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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